헉! 지우야 산타 아베즈가 봤어! 지우! 월요일 크리스마스! 우리 지우가 잘 타려고 그러는 걸 산타 아베즈가 하루만에 타보고 있었어요. 그래서 산타 아베즈가 선물을 준비해왔어요. 자, 우리 지우! 우리 지우 선물 받아요. 안녕하세요. 자, 우리 지우 내년에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밥 많이 먹고 몸 건강하게 있으면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산타 아베즈가 내년에는 더 큰 선물 가져다줄게요. 알겠죠? 그럼 산타 아베즈는 이만 가볼게요. 월요일 크리스마스! 만나요! 와, 고맙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메리 크리스마스! 내년에 또 만나요. 내년에 바로! 고맙습니다. 산타 아베즈!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 무슨 선물일까? 마리오 카트다! 우리 니 얘 이거 갖고 싶었잖아! 마주칸도 한번 해볼까? 우와 핸들도 주셨다! 신난다! 해보자! 우와! 나 좋아! 밴디의 핸들? 아 나 못써 못써! 아 12등이야! 아 11등이야! 12등인데? 운전은 어렵긴 하는데 난 무조기에요! 오케이 5등! 오 12등! 오 예이 11등! 나가 잡아 주겠다! 오 불금! 오케이 4등으로 끝났어! 4등으로 끝났구나! 아 10등! 오 이렇게 잘해! 메리 크리스마스! 하나 둘 셋! 해보우! 우와아아오! 알